이쁘게 되겠습니다. 하하하하 네? 정은재 가요광장 자 지금 저 정은재 가요광장에 아유가 왔대요. 그래서 아유 지금 레옹이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한 얘기 해야 되겠어요. 왜 우리는 우리 프로 안 나오냐고. 자 아유씨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좀 기대해주시길 바라고. 끝곡 레옹입니다. 내일 뵐게요. 아유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네. 아유. 은지야 아유 은지야 아유 나온다며. 네. 혜는 왜 내꺼 나온다고 니꺼 나온거야? 나랑도 참아. 트웨트곡은 나랑하고 방송은 여기나 오네. 신난다. 어떻게 할까 트웨트곡 할거야 우리꺼 은지야. 해야죠. 너도 거짓말이지? 아니 해야죠. 한번 가자. 네. 그래 그래 화이팅. 네 화이팅. 너도ustY. 예. 아유. 이유야. 이거로 하거든? 아. 아. 번져 번져야. 이유야. 다리했었니? 네. 네. 이유야. 매번 명절 때마다 성룡을 해 줘 봐. 아. 카메라랑 다 풀고 있어요. 뭘 풀어. 왜 울트라고 왜 안나오는거야 너. 네? 초대를 안해도 되세요. 초대는 안했구나. 왜 안 불러주시는 거야. 오빠가 그런 데 모르는 거 아니지? 제인고 해달라고 안 할게 괜찮아 이런 거 하지 마 너 옛날에 약속했잖아 대형권 나고 그러지 그러고 그러고 정형도 해가지고 알았어? 아니 그럼 정형도 처리 한 번 할게 알겠습니다 알았어 들어가세요 네 수고해 안녕